우리는 항상 불평, 불만이 많다.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다. 세상이 복잡한 것은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인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평온한 바다가 될 수도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사고 방식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인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사상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다.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가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상대의 행동이나 말을 슬프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려라. 현명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칭찬과 비난에도 공유하지 않고 눈 먼 쾌락을 쫓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즐거움과 괴로움에 동요되지 않는다. 현명한 이는 이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 속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 길을 휘날리며 몰아치는 파도를 그저 지켜본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갈등으로 인한 원한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혹자는 원한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원한을 제가 봐주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화를 다스려라. 화가 난다고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대로 되갚아 주거나 똑같이 화를 내면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돌아온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르라병이 난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 무게가 쌓이면 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진다. 마음의 고요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화난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잘 누워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화가 나는 마음에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낫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 그 이치를 깨쳐 나에게 갇혀있는 삶을 이웃히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리라.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나니 날카로운 것을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분노의 찬 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하다. 분노의 말은 보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해서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성례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이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안을 오래 품지 말고. 성례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안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잘못이 없는 이를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분노에 정복 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화를 내는 사람의 모습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던질 태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이 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시뻘건 숯을 든 손은 타들어갈 것이고. 똥을 든 손은 구린내로 진동할 것이다. 자신이 낸 화를 상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혹은 상대가 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화내는 사람 자신에게 그 모든 아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바꾸고 싶은가. 그럼 당신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숨이 산처럼 녹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지혜로운 자유 그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집착도 성내도 없게 하라. 그것이 곧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한 번 더 다시 들어볼게요.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다. 세상이 복잡한 것은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인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평온한 바다가 될 수도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사고 방식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인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사상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다.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가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상대의 행동이나 말을 슬프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려라. 현명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칭찬과 비난에도 공유하지 않고 눈먼 쾌락을 쫓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즐거움과 괴로움에 동요되지 않는다. 현명한 이는 이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 속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 길을 휘날리며 몰아치는 파도를 그저 지켜본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갈등으로 인한 원한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혹자는 원한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원한을 제가 봐주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화를 다스려라. 화가 난다고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대로 되갚아 주거나 똑같이 화를 내면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돌아온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르라병이 난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 무게가 쌓이면 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진다. 마음의 고요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화난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잘 누워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화가 나는 마음에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낫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 그 이치를 깨쳐 나에게 갇혀있는 삶을 이우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리라.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나니 날카로운 것을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분노의 찬 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하다. 분노의 말은 보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해서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성례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이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안을 오래 품지 말고. 성례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안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분노의 정복 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화를 내는 사람의 모습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던질 태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시뻘건 숯을 든 손은 타들어갈 것이고. 똥을 든 손은 구린내로 진동할 것이다. 자신이 낸 화를 상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혹은 상대가 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화내는 사람 자신에게 그 모든 아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바꾸고 싶은가. 그럼 당신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숨이 산처럼 녹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지혜로운 자유 그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집착도 성냄도 없게 하라. 그것이 곧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